경상북도 청도 감과 복숭아로 이름난 경상북도 청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청도군 화양면 동천동에 있는 석빙고 경사지를 이용해서 석시를 만든 조선왕조 후기의 것으로 보물제 323호입니다. 운문산에 있는 운문산은 신라 말기에 왕건이 큰 스님의 말을 듣고 산적을 막아내 그 감사의 대가로 매년 살 50석을 기부해서 크게 지은 절이라고 전합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수련 도장으로 유명합니다. 운문산 여성들은 스스로 밭농사를 지어서 부식을 조달합니다. 운문산 앞뜰의 400년생 노송 운문산 여성들은 국보제 109호로서 통일신라 이후 기영주 석굴암 양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영주 석굴암보다도 250년이나 앞선 석불입니다. 운문산— 운문산 여성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